시청자 여보 안녕하십니까 대기구 콘서트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저 바지 안 입었어요 뭐라고요? 안 보이니까 아무 말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새해의 화려한 막을 열어줄 최고의 미녀 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시작부터 아무 얼굴이나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 오나미씨가 숨은 매력이 많습니다 아 진짜요?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꼽꼽 숨어라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기를 달래주나요? 나 가방 샀다 부럽지? 아기를 달래주는 게 아니라 아기를 놀리는 거였어요 아 놀리시는 거예요?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 다음 선수 들어옵니다 피카츄가요? 담배 피카우? 피카츄 마카 피카츄 피카츄와 담배 피카 마카 아 동심 파괴 아무 말 피카 피카 아 피카츄예요? 한대 주차 피카 아 우선 좀 만나보시죠 아 독일 사람인가요? 술만 먹으면 개가 되네 아주 아 독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정된이였어요 장기영씨 저 8개 국어합니다 진짜요? 아니 소녀 어디가요? 어 저 8개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이사 왔어? 예 이사 왔어요 고마워 아 옆집에 이사 온 게 아니라 진짜 이를 사 왔어요 장기영씨 어 이가 없으세요? 립밤 발랐어요 건조하네요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테마 의식을 하나요? 내 일기장 내놔 민수는 내 마음을 알까? 너무 뜨근절 아 그냥 일기장 뺏어있는 친오빠였어요 영진이의 일기 오늘은 관객들이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루어져라 다음 부분 하나 보시죠 아 선녀와 나무꾼인가요?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나미씨 보자마자 남이 됐어요 아 그래도 오나미씨 선녀 맞습니다 진짜요? 맞선녀요 맞선 실패 지금까지 아무 말 대단지 캐스터의 황금개띠 해설의 스파게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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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인위기장 소시의 서플FL 요런거uis 안녕하세요 영상 timelines